네 인기가요 차트 음원 점수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화이팅 소년단 백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미 아미 제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미 이번에 컴백 하자마자 이번 주 저희가 이렇게 1위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활동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6월 13일 저희 또 페스타가 다가오죠 여러분들을 위해 많은 걸 준비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도 인기가요로 놀러오세요